아 솜방 날리는 사람이 반을 이긴 거야 appl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망고고 두 살이고요 낙도 많이 걸리고요 엉싸 기술이 있는데 엉덩이로 싸대기 때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아 업로드 애들이 강아지한테만 보여주는 거라 할로 이제 그대로 그니까 올라타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나랑 못해 오케이 깜짝이야 뭐지 할아버지 깜짝이야 아랫 깜짝이야 깜짝이야 가디 깜짝이야 가디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한 방문 망고가 세 번 정도 파양됐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온 거거든요 강아지 다섯 마리, 여섯 마리 있는 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처음에 잘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고구마를 계속 주다 보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선이야